왼쪽 6경수 수준 1루로 1루로 공뱉지 못합니다. 세입이에요. 세입. 지금은 세입 서론 됐어요. 지금은 비디오 판독을 해달라는 합의 판정을 해달라는 서건창 선수 얘기고요. 서건창 선수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잡고 나서 송구까지 갔는데 이게 아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운독이 그런데 심판 루시 임관은 볼이 잡는 동시에 떨쳤다죠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세이브를 준 것 같습니다 이 판정은 매우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병살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포사온 소문을 시키던 것이 조금 안타깝죠 이기중 심판이 지금은 아웃을 했다가 지금은 세이브로 전환이 됐어요 이기중 심판은 자기 발을 봐볼까요 발이 떨어지는 게 보이네요 발이 떨어지는 게 보이면 세이브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그러고는 밟지를 못했네요 지금은 송구 동작이 아니라 베이스를 안 밟지 못했다는 판정이에요 자 이렇다면 이것도 실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공이 약간 흘러나가면서 예 발이 떨어졌습니다 2루에서요 자 이 부분을 지금은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데요 그렇죠 받는 걸로 볼 건지 그대로 리얼 플레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성원창 선수는 이제 다음 플레이를 했는데 아웃이 됐다고 생각하고 공을 빼는 과정에서는 공을 한번 흘려서 지금 더블플레이는 가질 못했어요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은요 더블플레이는 과정에서 연결동작이면은 아웃이라고 줄 수 있는데 이게 포수 아웃이라고 생각하면 아웃이라고 될 수 있어요 일단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판정이 됐고 아웃이 됐죠